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콤달콤한 아이스크림 쿡쿡쿡쿡 너무 맛있어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만든 랩때문에 다들 두껍게 넣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이 랩때문에 뭔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랩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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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스토리 참기름 마카롱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정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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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. 감사합니다.